다크 딱 한 마리만 뽑아서 1킬당 5,000원 미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랜덤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이 될 것 같고요 다크 딱 한 마리만 뽑아서 1킬당 5,000원 미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킬 정도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돌아오면 찍어줍니다 저거네 오마이갈라 3장 높이누 잠시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골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버려 정철로 이렇게 왔다고? 제정신이야? 예? 자 이거 오마이갈라로 3장 높이누 피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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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지 잡아줍니다 감사 어울리고요 정말 지저버릴 것 같은 컨트롤 플레이죠 공룡 효과 들어가 줍니다 지러버릴 것 같다 6,6,3,2,0 감사드립니다 지러버릴 뻔했네요 오브로드가 보통 정방향 서치가 이쪽인데 이렇게 왔다고? 두번쩍어버렸는가 설마? 말이래? 타이밍이? 상당히 유감스러운 모습이였고요 오브로드는... 아... 어거 저어링은 좀 남겨놨습니다 이따가 바퀴 킬 희생양이 될겁니다 감사리고요 오브로드는 좀 더 즐거워주는 몬스토리예요 요거 다크 템플로 희생양입니다 한마리당 5,000원이예요 감사... 오브리부요 우리 기르크요미들 조금만 기다려라 형아가 가진다 한마리당 5,000원 저글링 기르크요미쥬 다크는 한마리만 뽑아야 되는거 명심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드릴게요 한마리만 뽑습니다 아아아 아아 오 마이갈라 메르크서슨을 꽂아주는 몬스토리이고 폴디까지 우주에 올려주니라 본다크 출발합니다 꿈과 희망을 담아서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폴디 올라가주고 그룹을 좀 더 찍어줍니다 한마리랑 5,000원이예요 들어오세요 들어오라 우리 귀요미들 들어오라 자 돌아보라 좀 더 찍어주고요 들어오라 5,000원 여기 있네요 5,000원 있다 5,000원 감사합니다 흠야를 흠야로 뿜야로 뿜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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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냐 pastor 아아 홈 홈 홈 purmy 음냐리흠야로 lim 삼내 아아 어쩌라ao 어어어어 어 쿠끄라 어어어 자 sons 아 molt 저 장in 고맙이방 단라 능건 조금만 잡자 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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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immer 까비까비 알론소 에이씨 보좌왔다 젠장 어 개비개비 알론소 뿌 더 이상의 키스는 올리지 못할지 않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 마이갈라 삼망먹노 어 조금 알론소인데요 조금 까비까비 알론소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아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이 숫자는 진짜로 가자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자 프로브 조금만 더 질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께요 자 그러면 게이트 좀 눌러줄께요 이제는 미션은 깔끔하게 끝이 났습니다 다들 6킬인가요 감사드립니다 6킬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야무지게 말이죠 바로 찍어주겠습니다 프로브는 중지 러쉬 자 셔틀 하나 러쉬는 들어오지마세요 죽습니다 조금 더 들어오면 죽어요 머리위에 떨어집니다 게이트는 조금만 더 들려주는 모습이고요 5,6,7,8,90 랠리포인트 5,6,7,8,90 랠리포인트 5,6,7,8,90 들어가줍니다 포드게는 좀 더 짓지 않습니다 자 적들은 상점 준비해주고요 5,6,7,8 질러 생산 파일럿포 한 마디는 실어가도록 할게요 랠리포인트 5,6,7,90 랠리포인트 5,6,7,90 랠리포인트 5,6,9,90 랠리포인트 5,6,9,90 랠리포인트 5,6,9,90 자 그러면서 셔틀 소급까지 좀 더 준비하시겠습니다 랠리포인트 5,6,9,90 랠리포인트 5,6,9,90 랠리포인트 5,6,9,90 잠시만 여기 멀티있었네 예? 아 여기 멀티가 있었구나 오마이갈로 샘장노 피노 피노 오오오 이것 좀 질어버릴 것 같은데 여기에 멀티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놔주세요 감사리구이 오 6,8,90 ember 갑니다 아이고야 유형님께서 돌아 3만원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감사리 한 심만원씩 쪼렸네요 아이고 점이야 감사리 살짝 쪼렸을것이 바깥긴합니다 그죠? 냉정하게 잠시 숨겠습니다. 조금만 숨어 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을 좀 더 꽂아주는 슬로리에요. 보이지 않니? 너의 뒤에 숨어서 바람을 피해 춤을 추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택당은 들어가 죽어요. 그러면서 사과할 수 있어요. 이타님 슈퍼채팅 2,000개 감사합니다. 교수님 미션 상담이 되는데요. 같이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자 그러면서 게이트 좀 더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그만 가줍니다. 감사하려고요. 업적대로 준비 살짝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타님께서 2,000원 정도 감싸여야 합니다. 어떤 미셔명인지 말씀해주세요. 잘 해주세요. 5,6,7,8,7,8,8,8,8,8,8,8,8. 한 번 더 해주세요. 56,7,8,8,8,8,8,8,8,8,8,8,8,8,8,8,8. 랄리포인트 보인단원원에 애너튜, 방업 찍어주고요. 자 그러면서 바로 멀틴, 트리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분은 좀 더 찍어주면 좋겠구요 저도 조금만 기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뵙도록 할게요 잠시만 인간적으로 너무 많네요 역시를 팔고싶 들어가줍니다 쌀것같은게 아우 쉐키라벼 포이엔델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자제 부탁드릴게요 진지빨구에요 조금 질어버리기 전에 말입니다 좀 쌀것닫기 전에 말입니다 적당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들포 포포할레포 자 드라곤 5,6,7,8,6 들어가줍니다 호전에서 전해주는 모습이구요 파크일런포 들어가주는 모습이구요 인사님 슈퍼스팅 2천개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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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싼것 같은데요 형들 포포할레포포 오리 들어가 오우 주미라라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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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이공사 감사합니다 오우 6,7,8,6 들어가줍니다 자 그러면 사이공사 조금만 더 들어가주도록 할게요 오우 마이갓 로우 셔틀 웜다우 준비를 해주는 슬러기구요 냐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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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그거만 더 조금만 더 WILTH 추가멀티도 살포시 준비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hein thank you 바닥으로 하는 경우 쇨로가Not breakdown 서컷やって 쪼개주고요 그러면서 셔틀 다시한번더 준크비 해주는 슬럽이고요 정면쪽 달리면서 오육실파 무시해주면서 셔틀을 찍어주면서 정면쪽은 공격하면서 질럿은 찍어주면서 풀어불은 아직까지 불으면 안됩니다 지진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끝이나 봤구요 그 다음에 뭐죠? 다크한개로 킬당 5,000m 다시한번더 다시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에 들어가주고요 상대 VS 테란이고요 첫 다크 킬당 5,000m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위로 음냐고 입권 막지 않았겠죠? 감사해요 윌입니다 죽을 준비하세요 자 첫 다크 킬당 호영입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게이트는 올라가줍니다 자 정체를 만났죠 감사해요 그리고요 지려받아줘요 꿈에도 상상못할덥니다 그죠? 여기 원프로브는 말이죠 상상못하게 만들어 놓고 돌아간다 병아리니까요 자 그러면서 아무런 이상 없게끔 두번째 발현까지는 일부러 보여줍니다 음 고의적으로 말이죠 프로부정찰도 완벽하게 멍청하듯이 띠빵하게 들어가서 죽어줄겁니다 정찰 완료됐구요 그리고 와이카 와이카는 다른 데 배륵 씌웠나 예? 잠시 예? 와이카는 귀여워 커맨드 확인되는데 감사합니다 놀랬잖아요 안녕 놀랬잖아요 사람 놀라게 하지마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놀랬습니다 딴 데우 뱀릭 지온 줄 알았어요 컴밴드 했네요 이런 야무진 녀석 같은이라고 lcb 이쪽으로 오세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와 조금만 깊숙히 들어와줘요 부탁드릴게요 나 사업이에요 안녕 안녕. 사업 찍었습니다. 개구라입니다. 개구라에요. 사람도 쉽게 보지 마세요. 사람을 쉽게 보지 마세요. 개구라였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다가는 큰일납니다. 단단히 개구라에요. 바로 아빠가 들어갑니다. 정신 못차리게끔 들어가고 계속 아빠가 갑니다. 상당히 조심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혹시물을 추가정찰을 대비해서 들어 한마리를 대기하다가 갑니다. 상당히 개구라 하나 찍어주고요. 미연의 사태를 미연에 예방해줍니다. 여기서 일부로 맞아줍니다. 이건 정신을 좀 팔리게 하는 플레이라고 오시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산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의 연기라고 오시면 됩니다. 인생 자체가 또 하나의 연극이기 때문이에요. 지러버리죠. 조금 더 딴 생각 못하게 한 번 더 맞아줍니다. 이러면 완벽하게 다크가 완벽한 타이밍에 꽂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다크 미션 주신 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교부니가 어떻습니까? 이스타님이셨나? 아마 지금 과라큰이 쫄깃쫄깃할 겁니다. 조금 지려버릴 것 같죠? 그죠? 과라큰이 쫄깃쫄깃하게 지려버리는 모습이 지금 저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과라큰 조심하세요. 1시간주 paree 생각하십시오. let it be thermal Blind E meisten bour Nev-i nessaака 이것은 정말 최소 며칠인가? 암쏬 아 헤헤 어헝 hm 앙앙앙앙아 ay 어 조금 어 지려 버릴 것 같은데 옼 어 단단히 지려 버리는 것 같다 조금 산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계속 금액은 늘어납니다 금액은 늘어나요 금액은 늘어납니다 금액은 계속 계속 늘어납니다 금액은 계속 거기다가 마린까지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데요 금액 감당 안 되는데요 집문서 날라가나요 집문서 날라가나요 집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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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러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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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들어갑니다 우리 러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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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quiera 퀴스 마인킬수 까지 가능합니까 마인킬수 까지 현재 21킬 예 현재 몇 킬 이에요 마인킬수 까지 야오 어우 마이갈라 럿 탐장 널 핏놈 감사합니다 우리 러갱에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마인킬수는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미션 주신분 이스타님 마인키스를 어떻게 하실건지 지금 좀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지려버리기 전에 말입니다 아 이거 미션 잘못 걸었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뿜야루 뿜야루 뿜야뿜야루 어 조금 지려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 죽자 이따수가 오마야 감사합니다 충분히 많이 죽였고요 수고하셨죠 감사합니다 연기했습니다 연기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대의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상대가 조금 당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려버린 것 같은데요 본진 다크는 꿈에도 상상 못하셨죠 꿈에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연기가 되게 중요한 이윤입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심리전의 맥이 중요하고 그렇죠? 이런 연기력이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걸어온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꿈에도 상상 못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럴 수밖에 내가 원하는 심리를 지금 번드렸기 때문에 정상적입니다 이 충계 반응은 완벽히 정상적이에요 자 답은 됐고요 이거는 맞으세요 부탁드릴게요 꿈앨로 꿈야고요 조금 지려버린 것 같은데요 자 다시 돌궈주고요 이거는 맞으시고요 잠사립니다 자 스킬로 반대 맞으시고요 이거 뒤지나옵니다 잠사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스타님 어떡하실 겁니까 말씀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려버릴 것 같거든요 에 사실상 파상각인데요 아이구야 아이구야 이스타는 제대로 돌아올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앞으로 미션 생각하고 할게요 그게 진짜 쩐해요 아! 아! 교수님 앞으로 미션 생각하고 할게요 진짜 쩐해요 자 다같이 하나 오브 싸움으로 하시더래 이스타는 운이기 등장한 젊을 저는 혼자 지키 dagger